오늘 저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요양병원 하면 여러분들 정말 아픈 사람들, 또 더 이상 집에서 머물 수 없는 사람들, 이런 분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요양병원에서 재활도 하고 또 치료받아서 요즘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하루 또는 이틀 후면 퇴원을 하게 합니다.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머물 곳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곳이 재활병원, 또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데요. 그곳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가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만 가는 곳도 아니고요.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가는 곳도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대한 좋은 마음들 가져주시고, 또 요양병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윈 건축 유양병원 전문으로 잘 설계해드리겠습니다. 010-5254-3016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양병원에 대한 상담을 잘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